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제주도와 세종시 그리고 세만금 이 세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 행정기관이 왜 설치되었고 그 행정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세종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요약해서 내용을 보시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건축사무, 도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소속의 기관을 만들어서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립일자를 보면 2006년에 요 건설청이 출범이 됐고 지금 14년이 지난 시점인 세종시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지금 새마금개발점 홈페이지처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 목표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추진개여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 국토의 균형발전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목표가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완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세종시 인구가 34만 정도 되는데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총 사업비도 22.5조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새마금은 방조제 연결만 19조가 투입됐습니다. 세종시 사업이랑은 레벨 자체가 완전 다른 훨씬 더 광대한 규모의 사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쪽 보시면 홈페이지 내에서도 과거 개발청에서 구역 설정해놓았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있거든요. 그 계획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미리 봐야 되는 이유가 새마금도 토지이용별로 이용계획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러한 정부기관에서는 지구단이 계획을 수립하고 똑바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잘 이행되고 있다면 새마금도 앞으로 토지이용계획대로 별 문제가 없으면 잘 이행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도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있거든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네이버에 이제 jdc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영어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센터는 2002년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립 목적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관광산업,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주도를 발전시키는 걸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국가공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정보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영어교육도시도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과거에 영어교육도시 들어온다는 내용이 이미 이 홈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기관이 2002년에 출범을 했으니까 과거에 관심만 있었으면 영어교육도시가 어디에 들어온다는지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업 개요해서 위치도 대략적으로 나오고 언제까지 개발시키겠다. 이런 사업기간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단지도 조성하겠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신화역사공원 내용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주도의 미래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에는 과거 2000년대부터 이렇게 내용들이 모두 언급되어 있었다 보시면 돼요. 다음은 새만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만금은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만금개발공사라는 기관까지 총 2개의 관청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만금개발청부터 살펴보면 설립일이 2013년이고요.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새만금 사업의 총괄, 조정, 기본계획 수립, 새만금 사업지역 내의 행위허가, 실시계획승인, 조성토지공급, 중공검사, 새만금 사업지역의 재해 재난관리 및 새만금 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처럼 새만금 소개, 기본계획, 투자정보, 문화관광 등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및 추진 목표에서 새만금을 경제와 사업 관광을 오르면서 글로벌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세종시에 동일하게 인구지표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아까 용지계획 조성도 있었죠. 세종시에도 있는 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계획도 이렇게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공항도 보시면 예타 면제되기 전에 전부터 이렇게 이미 확장계획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뉴스에서 언급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할 위치랑 완전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이처럼 이제 조감도랑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계획까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국책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제 도시를 계획하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개발의지가 확고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미 새만금에 대한 미래계획은 개발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나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투자자라면 한번 시간 나실 때 반드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열심히 기록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토지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상 땅나무 강장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